3조고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태양. 저희 학당의 로고도 지금 태양을 나타내는 참나자리를 태양으로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일본 국기로 쓰이고 있지만 이게 우리 동의족들이 중시하던 겁니다. 이 태양 가운데 3조고 그려 놓잖아요. 발 3개. 그냥 세면 두 개만 그려도 되는데 태양은 양이거든요. 양에 태양 아닙니까? 이 위대한 양은 홀수로 해야 되거든요. 양은 홀수예요. 짝수는 음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시면 날일자는 하나를 하잖아요. 달월자는 두 개를 하잖아요. 하나는 홀수, 둘은 짝수는 음수거든요. 홀수는 양수고. 그러니까 세 다리를 하나로 하긴 그러니까 하나가 또 하나가 셋이 되는 게 돌이잖아요. 지금 세 몸뚱이는 하나죠. 그리고 다리는 왜 셋으로 했을까요? 하나가 셋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셋이 된다. 우리 3.1 신고의 철학을 써놓은 겁니다. 셋이 하나이자 셋이다. 몸통은 하나인데 다리가 셋이다. 하나가 셋으로 부풀어진 것이 우주의 본질이다. 천부경 원리 있잖아요. 무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그 하나는 반드시 셋으로 쪼개진다. 그거를 태양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태양을 새로 표현해 놓고 달이 세 개를 그려놓음으로써 3조고. 이 3조고가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3조고가 신수죠. 신령한 새인데 의미하는 게요. 이 3조고는요. 하나이면서 셋. 역사적으로 순임금이라고 동방의 최고의 천자 있었어요. 성인이면서 왕이셨던 천자셨던 내성 외왕의 최고 모델. 그 순임금 순자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3조고입니다. 발이 세 개. 그렇죠? 이렇게. 순임금을 태양으로 본 거예요. 태양. 처음부터 이 글자는 아니었는데 뒤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죠. 이런 의미가 순임금한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건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이거는 갓골문에서 손가락. 이거는 이렇게 하면 발바닥. 발바닥과 발가락 세 개를 표현한 거예요. 동으로도. 왜냐하면 태양이 원래 이러잖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옛날 사람들 상식이잖아요. 3조고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그것만 의미한 게 아니라 동으로도 가고 서로도 간다. 위대한 성인이신 순임금이 동쪽 서쪽을 다 이 태양빛으로 비춰주면서 이 우주를 관장한다. 순임금 순자에다가 그런 걸 넣어놨습니다. 이거 다 3조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3조고는 뭘 의미해요? 천부경 철학이에요. 하나가 셋이다. 삼일신고 철학이에요.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하나님. 우리 상극주도 하나님이 무국, 태국, 환국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우주를 낳은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는 경영자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을 모시죠. 환인, 환웅, 단군.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뭐든지 셋으로 이렇게 하나가 셋으로 표현된다. 그런 철학을 넣어놓은 겁니다. 3조고. 실제 그런 세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상징이니까. 정토에 가면 발 세 개인 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3조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3조고라는 것은 위대한 성인을 말합니다. 진리를 구현한 성인. 역사적으로 3조고는 그런 성인이자 그런 진리 그 자체. 아시겠죠? 구체적으로는 성인. 그리고 진리 그 자체. 3조고는 천부경 철학이다. 하나가 셋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나 힌두교의 브라마, 비슈누, 시바 삼신일체나 그렇죠? 이 진리를 알아요. 전 세계에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3조고로 표현했다는 거죠. 다른 민족도 그런 우주 진리를 알아서 각자대로 표현했습니다. 각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조고의 은나라에서 은나라도 동의족 나라잖아요. 동의족 국가인 3조고에서 아니 동의족 국가가 3조고야. 동의족 국가인 은나라에서 그렇게 위대한 세 같은 존재, 3조고 같은 존재로 평가받은 분은 순인금입니다. 순인금. 은나라가 순인금을 그렇게 기렸어요. 순인금도 동의족이니까. 지금 은나라 동의랑 우리 동의가 같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고 은나라는 대표적인 중국의 고대로부터 동의족 국가입니다. 그 동의가 우리 동의, 고조선 동의랑 산동반도 쪽에 있던 은나라 동의가 같냐 다르냐는 그 다음 얘기라고요. 저는 같다고 보지만, 통한다고 보지만 그냥 꼭 갔다는 게 아니라 한 족속이라고 보지만 그건 다음 얘기고 그냥 은나라는 그 자체적으로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동의족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고요. 지금 중국 동국공정 거치면서 이제 딱 정리된 게 은나라는 동의족, 어디서 왔냐 지금 고조선 땅인 저기 어디죠? 홍산문명에서 왔다. 딱 이렇게 정리하고 끝냈죠. 요인금도 순인금도 다 동의족들이죠. 초창기에는요. 동의족들이 중국 역사를 주도해요. 그건 중국도 인정합니다. 황제부터, 황제부터 동의족으로 지금 중국이 인정해요. 황제부터 동의족으로 다 홍산문명의 후회다. 더 고대 문명이 고조선 쪽에 있었고 거기서 문명 끌어다가 중국 땅에 전파한 양반들이 황제, 요, 순 이런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지금 중국도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도 주장했던 거고 한강까지로 인정합니다. focusing 안하여 축하해요. 다른 건 축하해요. 크리비에 한국에 첫 번째 고조선 잠이 TR 1 5 6 10 5 5 5